어떤 간증 4262를 들으신 성도들 위해서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미 오늘 이 설교 4262의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도 해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 위에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나사리의 숨을 명하느니 깨끗게 해결될 지어다 나사리도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 지어다 나사리의 숨을 명하느니 지금 어떠한 문제가 될지라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보상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또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각종 안병이 떠나갈 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문제가 떠나가지고 각종 질병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또는 부부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또는 소송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또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사배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 지어다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모든 문제의 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문제의 해결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지어다 믿음으로 설렁진 자마다 주님의 피분손으로 안주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믿음으로 설렁진 자마다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고 있네요 이제 중보기도를 또 치유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설렁지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빨리 해가 져서 금방 어두워져요 빨리 중보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미로 명하노니 구강건조증이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취험을 받을 지어다 나사리 예수미로 명하노니 구강건조증이 깨끗게 취험을 받을 지어다 또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정신과적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나살 예수님을 향하느니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백혈병이 떠나갈지어다. 천식기가 떠나갈지어다. 기관지 천식이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추움을 받을지어다. 나살 예수님을 향하느니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통풍이 치유될지어다. 나살 예수님을 향하느니 통풍이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에 깨끗이 추움을 받을지어다. 고일압이 치유될지어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어다. 오장육부의 모든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혈액암이 떠나갈지어다.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어다. 허리드스가 깨끗이 추움을 받을지어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구강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구강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어다. 각종 피부염이 치유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가진 사이 6위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중복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어다.